지금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을까? 행복해. 여기를 소원에 별일 없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기와 엄마들 건강하게 잘 도와주십시오. 집에서 반대하면 설득할 자신 있어? 힘들겠지? 근데 진짜 엄마, 아빠만 허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모든 엄마들이 반드시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키운다면 억지로, 아버지 생각은 억지로 떼어놓겠다. 그렇죠 이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이제부터 해볼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